자 그러면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만나볼 곳은요 경기도 수원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 자 수원시 이곳은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오피스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개요정보부터 전해주시죠. 네 본 물건은 수원시 팔달구 또 인계동 먹자상권 내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 건물입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주택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풀리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거래량이 크게 터지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유동자산을 자금화를 갖고 계신 분들은 투자를 하시기에 상당히 적절한 물건들이 이런 오피스 물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피스 물건을 찾을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또 업무를 보시기에 편한 공간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과의 거리가 얼마 정도의 거리가 있느냐 또 주변 자체가 점심 때 점심을 해결하기 쉬운 공간이냐. 또 하나는 저녁 때 퇴근 시간에 한잔할 수 있는 공간들이 주변에 잘 마련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으면 임차에 대한 공실 회전들이 상당히 빨리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계동 같은 경우는 약간 특징이 있죠.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먹자상권 내에 유명한 먹자상권 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주변에서 관공소들도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딱 맞춰진 그런 어떤 지역에 위치한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분야 물건은 아니고 올해 1월 달에 중공이 마무리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계약을 하신 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못하시던가 해서 나온 물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하시기에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중공이 됐고 주변 상권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변 지역의 어떤 상권들이 잘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들 자체가 임차인들의 어떤 편의시설들이 잘 되어져 있으면 회전률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또 하나는 층고가 높기 때문에 복층 공간으로 또 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사업가들이 원하는 게 사무실이면서도 휴게 공간이 있는 그런 공간들을 원하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층고 자체가 약 4.5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층고 높이가 높으면서 또 복층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 도보 약 6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분양 면적은 약 40.70m 전용 면적은 22.02평방미터인데 층고 높이가 약 4.5m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복층 활용 공간이 상당히 잘 되어져 있다. 또 하나는 화장실, 배수 공간을 빼놨기 때문에 화장실 공간도 사무실 안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가 무려 4대, 또 비상 엘리베이터까지 포함하면 무려 약간 5대가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은 좌수식 주차입니다. 이 인계동 같은 경우는 약간 특징이 먹자 상권이 잘 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좌수식 주차 공간이 상당히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호실당 주차 공간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준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오시면 바로 주변 지역을 여건을 확인하고 물건의 어떤 특징을 좀 보시면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약 한 1억 7천 6백만 원에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피스입니다. 오피스다 보니까 대출이 거의 한 90% 이상 정도가 나올 정도로 대출에 대한 활용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으로 한다면 대출을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시고 실투자금 약 한 4천 정도에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사진과 함께 건물의 특징도 좀 살펴주실까요? 네 물건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21년, 23년도 올해 1월 달이죠. 1월 달에 준공이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좌수식 주차 공간이 약간 거의 한 190대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주차 공간이 좀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이 투웨이 공간으로 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가 아니고 또 엘리베이터 주차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의 활용도가 상당히 넉넉하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층고 높이가 약 4.6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복층에 대한 활용 공간이 상당히 넉넉하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특징적이다. 요새 사무 공간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뭐랄까요. 안에서 거의 뭐 24시간 정도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뭐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고 복층을 활용해서 오후에서는 잠깐 좀 쉬다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상당히 좀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층고 높이를 좀 넓게 높게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이고요. 또 이제 베란다 공간을 각 호심마다 다 빼놨어요. 그래서 베라동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공간을 마련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 임차 공간을 보게 되면 임차 비용이 거의 한 천에서 한 7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양해서 중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높은 가격에 임차를 좀 맞출 수 있다. 그렇다면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보장되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계동의 오피스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준공이 완료된 신축 건물 아주 깔끔하게 지금 지어져 있죠. 거기다가 안에 주차 공간이 편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되면 아주 훌쩍 높은 층고를 갖고 있는 복층형의 그런 오피스 구조 아주 시원하고 깔끔한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임계동 여기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호재까지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과 호재까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입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본 물건은 먹자상권 내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여유롭게 좀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렇게 임차인들이 많은 지역들이냐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많은 지역들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여기 공간을 좀 많이 좀 필요로 했던 지역에 먼저 이제 준공이 돼서 들어가 있다. 안에 쏙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인 분당선이죠. 이 수원시청역에서 도보 약 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계동 먹자골목 내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하나의 좀 특징을 좀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이 먹자골목 안에는 주차공간이 너무 좀 심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식 주차공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의 활용성도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 자체가 이렇게 관공서가 또 밀집되어져 있는 것들이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원합니다.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끊어야 될 서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여기는 바로 수원시청 주변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관공서가 상당히 좀 많이 발전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영통구청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바로 옆에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공간에 위치했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주변 지역에 어떤 편의시절도 잘 되어져 있느냐 보시게 되면 인계동 먹자골목입니다. 인계동 먹자골목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만만큼 상당히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좀 이용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나해석 거리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대형마트 또 올림픽공원 등이 잘 정비되어져 있는 곳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호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원역을 지나는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데요. GTX-C 노선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GTX-C 노선 자체가 수원역으로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GTX-C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약 한 2028년도 정도 개통을 예정하고 있고요. GTX-A 노선 같은 경우는 착실하게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 아마 12월달 늦어도 2025년 6월경에 개통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분 만큼 GTX-A 노선과 C 노선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신분당선을 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광교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이 이 호메실공항까지 현재 지금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약 한 10.1km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신분당선이 계속적으로 연장이 된다면 이렇게 수원시청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먹자상권이 잘 발달된 지역에 많은 유동성이 또 증가할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산과 용인간 이어지는 이 고속도로가 이제 2026년이면 개통이 됩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하죠. 외곽순환도로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개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약 한 2028년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본 물건이 지나가는 오산과 용인간의 고속도로는 2026년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죠. 수원시청역 인근이고요. GTX와 신분당선 그리고 고속도로와 관련된 이런 호재의 기대감까지 여기 드는 곳 바로 수원시 8달구 인계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계동의 오피스 그러면 가격도 궁금하실 텐데요. 가격 전략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떨까요?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약 한 1억 7천 6백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시행사 보유 부분이 아니라 회사 최초에 계약을 했다가 사정상 다시 나온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매매가는 약 한 1억 7천 6백만 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식주차이면서 토에이 시스템의 자식주차이면서 또 엘리베이터가 무려 약 한 5개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층고 높이가 4.6m로 층고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층을 활용해서 휴게 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안에 오피스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장실을 내부에 설치를 해서 또 이제 활용 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베란다 공간이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베란다 공간을 또 극대화한다면 또 하나의 휴게 공간을 또 마련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조건들이 다 어울려져 있는 것이 이 오피스 물건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출을 보시게 되면 약 한 1억 3천 6백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약 한 80% 정도의 대출을 활용하실 때 얘기인데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대출을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거의 뭐 한 90% 이상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약 한 80% 정도의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이 약 한 4천 정도로 잡히는데 대출을 좀 더 극대화하겠다고 하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2천만 원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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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